직원분들은 정시 퇴근하시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후 5시 55분이 되자 퇴근을 알리는 사내방송이 나옵니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면서 이른바 칼퇴근을 독려하는 분위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퇴근 이후 직장인들의 일상도 변화를 막고 있습니다.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취미생활이나 자기개발 활동에 투자하는 이들이 많아진 겁니다. 온라인 쇼핑업체 티몬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뮤지컬 공연과 전시관람권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25%와 46% 증가했습니다. 민간 문화센터에서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평일 저녁 강좌가 다수 신설됐습니다. 쉽지 않았던 평일 야구 관람도 이제는 가족과 친구와 함께합니다. 자기 여가생활을 많이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을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보수적인 조직 문화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직장인 박재광 씨는 그동안 주저했던 유형근로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에 업무를 마치면 가족들과 문화생활을 즐기고 7살 된 아이를 키우는 재미도 느낍니다. 주말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금요일날 4시에 퇴근을 하고 집에 가면 아이가 아무래도 잠이 들기 전에 같이 저녁도 먹을 수 있고 같이 산책도 나갈 수 있게 돼서 우려와 기대 속에 도입된 노동시간 단축. 시행 한 달 만에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